03264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LG유플러스입니다. LG유플러스의 테마는 메타버스 스마트홈 오프,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디즈니 플러스 스마트 시티 통신 양자암호 통신 비하어, 가상현실, 사물인터넷 슬래시 IOT 전자결제 5g 슬래시 6g 핀테크 UAM, 도심형 항공 모빌리티 2. 가 있습니다. LG유플러스, 은, 는 모바일과 스마트홈 서비스를 제공하는 컨슈머 사업과 기업 인프라 사업을 영위하고 있음. LG 헬로비전, 미디어로그 등을 연결 대상 종속회사로 보유함. 2022년 2분기 모바일 누적 가입자 수는 약 1897만 명임. 전년 동기 대비 10.3% 증가했음. 무선 서비스 점유율은 2021년 말 24.7%에서 2022년 상반기 25.2%로 뛰었음. .ar 슬래시 비하어, 프로야구, 클라우드 게임 등 5g 콘텐츠를 강화 중이며 IDC 신규 센터 구축을 추진 중임. 기업 개요 대시 이동통신 사업과 전화 및 TPS, 이비즈, IDC, 회선임대 및 솔루션 등의 사업을 영위. .i. 컨버전스에 최적화된 유무선 통합 서비스 제공 대시 주요 종속기업으로 미디어 콘텐츠 서비스와 MB&O 사업을 영위하는. 주. 미디어로그와 유선 방송업체인. 주. LG 헬로비전을 보유하고 있음 대시 5g 홀로그램 콘텐츠 및 초다시점 단말. 대용량 콘텐츠 처리 플랫폼. 초실감 콘텐츠 등을 개발 중으로 5g 관련 콘텐츠 육성에 주력 중임. 재무 대시 휴대폰 판매가 부진하였으나 5g. IPTV 가입자 증가로 통신 부문이 성장한 가운데 종속기업 LG 헬로비전의 광고 취급고 확대 등으로 전년동기 수준의 매출 규모 시현 대시 요한가 구조 개선에도 일회성 인권위 증가 등에 따른 판관위 부담 확대 전년동기 대비 영업이익률 하락. 영업의 수지 저하 및 법인세 비용 증가로 순이익률 역시 하락 대시 무선. IPTV. 초고속 인터넷 등의 유무선 통신 부문의 안정적 성장. 대작 영화 개봉에 따른 BOD 판매 증가. 일회성 비용 제거. 등으로 매출 성장 및 수익성 개선 전망. 2022년 11월 18일 기준. 장마감. LG유플러스의 시가 총액은 5조 2,612억원입니다. 시가 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주가.입니다. LG유플러스의 시가 총액 순위는 코스피 59위입니다. LG유플러스의 상장 주식수는 4억 3,661만 1,300내 순환주입니다. LG유플러스의 액면가는 5,0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LG유플러스의 퍼은 8,82배이고 추정 퍼은 8,00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7,48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에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8,34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1,632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17,852원을 보여주었으며 PBA어은 0,76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1,366원이고 추정 EPS는 1,502원입니다. PBA어과 BPS는 각각 0,65배, 18,677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4,56%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에 4점 공공이며 목표 주가는 17,188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이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6번지 862억원, 8,862억원, 9,790억원입니다. 단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단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4번지 388억원, 4,781억원, 7,242억원입니다. LG유플러스의 재물을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비율을 보면 143번지 39%이고 유보율은 202.06%입니다. 부채비율이 적당한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보통인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평범한 종목입니다.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444.48이며 전일 대비해서 1.58 더하기 0.06%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731.92이며 전일 대비해서 5.62-0.76%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LG유플러스의 2022년 11월 18일 기준 장마감 현재가는 12,050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11,950원보다 100원만큼 상승하는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 최근 5일 종가들의 평균은 11,900원입니다. 금일 종가가 5일 평균보다 높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상방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다. LG유플러스의 종가는 12,050원이며 주가가 LG유플러스의 21 이동 평균선 및 볼린저밴드 중심선보다 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LG유플러스의 종가는 12,050원이며 주가가 LG유플러스의 241 이동 평균선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동 평균선의 배열을 보면 장기 2평선인 121선과 241선과 481선이 역배열을 이뤄주고 있습니다. 오늘 종가와 20일 이동 평균선 사이의 이격도가 103%입니다. 금일 LG유플러스는 거래량 65만 3,218주가 거래되었으며 거래대금 7,849만원이 움직였습니다. 금일 거래원별 거래량을 확인해보겠습니다. 금일 매도 상위 거래원은 각각 신한금융투자에서 9만 8,780세주, 한국증권에서 6만 40세주, 유진증권에서 5만 7,859주, 미래의세증권에서 5만 6,701흔 7주, 키움증권에서 5만 5,301흔 8주를 매도하였습니다. 금일 매수 상위 거래원은 각각 시티그룹에서 10만 9,227주, 킬로바이트증권에서 8만 4,501흔 1주, 목건스탠리에서 8만 3,590조, 메릴린치에서 6만 3,242조. 금일 매수 상위 거래원은 각각 시티그룹에서 7만 4,501흔 6만 4,651.